계속해서 유병자보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가 인상되기 전에 유병자보험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가입 가능한 플랜이 한 가지가 아니라면서요. 좀 여러 가지라면서요. 김여중 국가님. 네. 예전에는 만성질환 환자분들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분들은 보험 가입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들어서는 어떤 분들이든 보험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요. 중증질환 환자인 암환자분들, 뇌질환, 심장질환 환자분들도 요즘은 보험을 다시 새롭게 또 준비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보험사들이 유병자보험 관련해서 한 가지 상품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요. 각 질병별로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보험이 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크게 네 가지 종류의 유병자보험을 보여드릴 건데 먼저 유병자보험 중 가장 저렴한 유병자보험이 있어요. 바로 맨 좌측에 있는 유병자보험인데 보험사들이 물어보는 건 총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이제 3개월 이내에 병원 다녀오신 적이 있는지 3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하신 경험이 있으신지 마지막 물어보는 게 5년 이내 8대 질병은요. 암, 백혈병, 에이즈, 강경화, 뇌질환, 심장질환입니다. 상대적으로 중증질환 관련된 경험이 있으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유병자보험에서 가장 저렴한 보험입니다. 그 다음에 저렴한 유병자보험이 바로 3.25 간편심사보험인데 시청자분들도 많이 가입한 유병자보험 중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3개월 이내 병원 다녀오신 적 있는지 2년 이내 입원 및 수술, 5년 이내 암만 물어보고요. 근데 2년 이내 입원 및 수술이나 3년 이내 입원 및 수술 해당되시는 분들이 오르실 때 분들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따로 준비할 수 있는 게 바로 오중주보험이라는 건데 이 오중주보험은 세 번째에 있는 5년 이내 중증질환만 아니면 어떤 분들이 가능해요. 지금 보면 5년 이내 암, 뇌, 심장질환만 아니면 간질환이나 폐질환 그리고 신장 이런 관련돼서 병원 다녀오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바로 이 오중주보험을 준비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증 환자분들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도 암보험을 다시 가입할 수 있고요. 뇌지홀증이나 뇌출혈 경험하신 분들도 다시 뇌지홀증, 뇌출혈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게 맨 마지막에 3.1보험이라는 건데 이 3.1보험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 병원 다녀오신 적 있는지 그 다음에 1년 이내 입원 및 수술로 다른 유병자 보험보다도 입원 및 수술이 조금 더 짧습니다. 3.25는 2년 이내죠. 그리고 3.35보험은 3년 이내인데 이 중증질환 같은 경우는 내가 암 수술을 하고 나서 1년만 경과하면 암보험을 또 다시 가입할 수 있고요.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관련해서 스탠트 삽입 수술 하신 분들 같은 경우 1년만 경과하면 바로 이 중증질환 관련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보험 가입 못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병자 보험도 여러분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병력과 상관없이 예전에는 가입이 거절됐었다고 하면 병력이 있어도 이렇게 보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준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각각 내 상황에 맞는 보험도 골라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병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 합병증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합병증도 좀 많이 대비를 해둬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알아도 될까요? 네.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는 특히 만성질환 환자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세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는데 이 합병증 관련된 부분이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입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더 높지만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바로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혈압, 당뇨으로 인한 합병증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제 눈에 관련된 부분인데 안구 뇌출혈이나 시력 손실 관련된 부분이 고혈압 합병증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뇌질환 중 뇌경색과 뇌출혈. 뇌경색은 다른 말로 뇌졸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질환이고 여기에 관련돼서 혈관이 막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장질환 중 혈심증도 있고 심근경색, 심부정, 그다음에 급사의 이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분들 약만 드시면 문제없어가 아니라요. 꼭 몸 관리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길게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장 관련된 부분, 그래서 심부전증이나 우리 남성분들만 해당되는 발기부전, 그리고 동맥경화 관련된 부분이나 대동맥류에서 합병증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고혈압 환자분들보다도 합병증의 위험이 더욱더 큽니다. 대표적으로 당뇨 같은 경우는 첫 번째에 오는 합병증이 바로 눈의 실명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오는 게 족부괴양이라 해서 발가락 끝까지 피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가 썩어가는 걸 족부괴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절단 관련된 부분, 마지막으로는 당뇨 환자분들의 심장 기능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만성심부전증으로 변하고 또 고혈압과 동일하게 뇌혈관이나 뇌졸증, 뇌출혈, 그리고 심장질환에서도 협심증, 급성신근경색 이런 질환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평소에 당연히 우리가 일주일에 3일 정도, 30분 운동하는 게 이상적인 몸 관리, 건강 방법인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를 참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러려면 이런 질병이 걸렸을 때 우리가 병원비 걱정 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내 보험인데 내 보험 안에서도 이런 합병증을 보상하는 담보가 있는지 꼭 한 번 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 당장 내 증권사진 한 번 더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합병증과 관련된 부분들, 당뇨라든지 고혈압은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합병증과 관련된 담보를 준비 못하고 해두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비용적인 부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만큼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 계속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자분들의 합병증 먼저 짚어드렸는데 사실 요즘 또 합병증과 관련해서 또 걱정되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거라고 해요. 심리혈관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는데 사실 심리혈관 질환자 분들은 한 번 이렇게 발병이 되면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부분 좀 어떤 건지 조수권 전문가에게 좀 들어볼까요? 그렇죠. 보통 암 같은 경우에는 요즘 조기에 발견하다 보니까 항암 치료제들을 먼저 써요. 그래서 통원을 하면서 항암 치료제, 저희가 몇 번 말했던 표적항암 치료라든가 아니면 그 이상의 3단계, 4단계 면역항암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심장과 뇌 같은 경우에는 시술이나 수술로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협심증이죠. 협심증은 워낙 많이 들었죠. 이렇게 가는 길이 좁아지죠. 가는 길이 좁아지니까 그걸 넓혀놔야 되잖아요. 넓혀놔야 되니까 첫 번째로 풍선 확장술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스탠트 삽입술 이렇게 이게 가장 많이 들어보셨죠. 스탠트 삽입술에서 스탠트라는 기구를 혈관에 넣어서 그걸 넓혀주는 그런데 이게 삽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기계이다 보니까 하나 이렇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5년, 7년, 10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고 또 이거는 신근경색에 따른 관상동맥 우회술, 로봇관상동맥 우회술 뭐냐면 혈관이 이제 아예 꽉 막혀서 넣어서 이제 넓힐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지진 안주였나요? 그 대관령, 영동지방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 속초IC인가 양양IC가 이렇게 막혔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막 국도로 돌아가고 뭐 차 다시 빠지고 아예 막혀버린 거기 때문에 그것처럼 그 다음 길을 이렇게 이어주는 건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600만 원, 1200만 원, 3200만 원. 실비보험이 있어도 이거는 우선 내가 먼저 돈을 내고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심장과 뇌질환에 관련돼서 진단비라든가 수술비가 없다. 그러면 이거를 먼저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빚을 내서 카드를 모아서 내고 나서 실비보험으로 돌려받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실비보험마저 없다.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내 자산에서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고요. 그래서 심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탠트 사비수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텐데 비용이 지금 한 번 할 때마다 한 12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보다 더 심했을 경우에는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겠고요. 그런데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최근에 많은 연예인들 아니면 뭐 엘사의 야구선수가 뇌동맥류 관련돼서 이렇게 기사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뇌동맥류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런 시술이나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뭐 처음 들어보셨을 수 있겠습니다. 코일색 전술, 클립 결찰술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400만 원, 600만 원. 그리고 이것이 뇌경색으로 이어져서 만약에 경증, 중증으로 하게 돼서 또 우회술을 하고 제거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또 금액 단위가 아예 달라지죠. 금액 단위가. 그런데 이제 잘 보시면 우리가 이제는 예전에는 좀 아파도 참았어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하인리 법칙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큰 사고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수백 번의 징조가 있었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해서 그냥 지나갔던 것들이 모여서 큰 사고가 된다라는 하인리 법칙이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는 내가 조금 아파도 참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조금 아파도 병원에 가고 우리는 병원과 근접성이 잘 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받다 보면 여기 전에 여기 단계에서 많이 발병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단비라든가 수술비를 여기를 준비를 못 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뇌 하면 뇌출혈만 알고 있지 뇌졸중만 알고 있지 뇌경색, 뇌동맹 여기까지는 잘 모르시는 거니까 이거를 내가 보험금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심장과 뇌질환 관련된 특히 많은 병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더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당뇨나 고혈압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심 뇌혈관 질환까지도 똑똑히 준비를 해둬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강조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짚어봐야 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여러분. 4월부터 계속해서 바뀐다라고 했었죠. 조석훈 전문가님, 지금 전해드린 가입 금액과 관련된 부분들 이것도 그러면 축소된다라는 그런 얘기일까요? 그렇죠. 전체적인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어느 정도 금액에서 예를 들어서 2천에서 1,500으로 줄어든다 이런 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보험료 인상은 확실한데요. 축소 한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축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뇌질환, 심장질환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험료도 오를 예정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담보에 있었던 가입 금액도 축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단비, 수술비 이런 부분도 우리가 넉넉하게 준비 다 하고 싶으셨잖아요. 그 부분들이 이제 축소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점 여러분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가 유병자분들 보험 가입 시 체크해둬야 되는 부분들 좀 잠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거 있죠. 내가 병원을 다녀왔는데 사실 뭐 간단하게 처방받았지 나는 아무 이상도 없었어. 이러시는 내과에 가서 무슨 처방을 받았지만 약 먹고 나면 멀쩡해. 나 지금은 멀쩡해. 아무 이상 없어. 잠깐 입원했지만 뭐 그걸 내가 나에게는 사실 큰일이 아니어서 이렇게 얘기 나누시는 분들 있겠지만 병원에서야 병원과 우리 시청자분의 어떤 건강 상태에 관련돼서는 느끼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보험사는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최근에 1년 또는 2년 안에 입원, 통원, 입원, 퇴원 이력이 있는지 최근에 3개월 안에 병원에 가서 어떤 처방을 받으신 것이 있는지 5년 안에 암 뭐 이런 중증 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지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 건강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보험사 기준 안에서 내가 퇴원을 했는지 뭐 진단을 받은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따져봐서 유병자 보험이 내가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건강하신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비유병자 보험으로 해서 가입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똑같은 보험인데 보장성 보험료가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 자동차 사고 많이 나면 할증되잖아요. 다음에 마찬가지로 유병자 보험과 건강하신 비유병자 보험의 보험료가 차이 나니까 그 기준을 따라서 우선 먼저 비유병자 보험으로 해서 심사를 넣어보고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 유병자 보험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을 좀 함께 같이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